엘리베레에게 침조 기초로 유역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았서라. 오왕군인 무시 나오미에게 이래 나로 박태방에 하셔서 내가 두 개의 베레를 이르면 그를 따라서 이 삶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우리에게 이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무시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 삶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베레에게 침조 너와 세에게 사다 박태방에 도움을 얻어라. 마치 보았서가 베레를 에서부터 와서 되는 자들에게 이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았서가 되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래 이는 누이신 거냐. 되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된다 바라바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합지방에서 돌아온 모합소녀인데 그의 말이 아니다로 베레를 자를 따라 반 사이에서 이 삶을 주게 하셔서 하였고 아침이 더 와서는 잠시 질서 수준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주인이다. 보았서가 우리 세 개의 일을 해 내 따라 아들과 이 삶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는 날이여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대들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을 개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나를 거둔 질서가서 소녀들의 귀여운 옷을 마신지니라. 무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래 나는 이당 유인이여는 당신이 억지하여 내게 일을 펼치며 나를 알려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았서가 그에게 대답하여 그러네.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지구에 깨단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품을 떠나 자네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오는 일이 내게 분명히 이랬느니라. 여왁에서 내 생활을 도움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왁에서 그 날개 아래의 대본을 가져오고 내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루시가 올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인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신혈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신혈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신 날이다. 식사할 때 보았서가 루시계에 대해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대찍으라. 루시 국식대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국식을 중에 루시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루시 위상에 죽여 일어날 때에 보았서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하여바르네. 그로 국식 안 한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만 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주면서 조금씩 도박을 해서 그로 죽게 하고 후진체 말다 하느냐. 루시 밭에서 전역받을 짓고 그 죽은 것을 했더니 우리가 한 개가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국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뇌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짓네. 시모가 그에게 이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불합한 자에게 복기 있기를 원하더라. 루시 그대에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리하여 그러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고맙습니다. 나오미가 자국에게 이제 여우와의 흥이 그에게 이를 원하더라. 그가 생존한 자와 망한 자에게 그네 내 풀비를 늦추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종이니 우리 귀여운 뇌를 잡힌 자 하나이니 그는 모함자인 루시 가르네 그가 내게 또 이를 비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거이다. 나오미가 자국이 생길을 때 내 딸아 너는 그 소년들과 함께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리라. 이에 대신 부하세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본인 추수와 미리 추수를 마치기까지 삶을 죽으며 그 시모와 함께 가와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제 일을 크게 쓰시기 이 자리에 앉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크으 예수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격동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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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